토리와 함께하는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의 토리예요. 오늘은 자연체험, 숲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촤르륵 펼쳐지는 촤르륵 산책북을 소개해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토리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접었다 폈다 하는 촤르륵 산책북은 로제트, 풀꽃, 나뭇잎 주제가 있어요. 내용 구성은 주제에 맞는 정보가 담겨있고 스토리를 따라가며 자연활동을 기록해 나만의 활동책을 만드는 거예요. 촤르륵 애블레가 까르륵 도깨비와 함께 다니면서 즐겁고 신나게 자연을 탐색하고 관찰하는 것이 설정이에요. 주제별 자연정보가 담겨있고 현장 교육에서 꼭 필요한 PT 자료집과 함께하면 수업이 더 알차고 풍성해지니 요고 요고 담아주세요. 책에 자연 물을 붙일 때는 강력 스프레이 접착제나 물풀을 사용해서 붙여주세요. 꽃잎으로 알록달록하게 도깨비 방망이를 꾸미고 더운 도깨비에겐 시원한 부채를 만들어주고 로제트 잎으로 까르르 도깨비에게 옷을 만들어주세요. 붙이고 꾸비고 채색하는 놀이와 자연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딱 좋은 촤르륵 산책북! 나만의 산책북이 완성되었으면 펀치로 책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뚫고 샤무들끈을 연결해서 묶어주세요. 묶는 방법은 영상을 보면서 잘 따라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만 하는 교구 추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